실업급여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에 정부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실업급여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3월달 실업급여 수급자가 약 76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최고치는 계속해서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액수도 1조 1,8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로 기록했던 지난해 2020년도 7월 1조 1,885억 원과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실업급여 지급액이 11조 8천억 거의 12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한 달에 1조 원 정도의 실업급여액을 지불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도 1월부터 3월 3달 동안 3조 1,54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의 2020년에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30% 급증한 겁니다 이 많은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충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최소 6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흑자분을 다 까먹고 한 해 동안 최소 6조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 이외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도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구글 검색에서 실업보험 역대 최고라는 그런 검색어를 한번 집어넣게 되면 코로나19가 덮치기 이전부터 이미 한국의 고용 사정이 계속해서 악화되어 왔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8월 2일 날 뉴데일리 신문은 경제 섹션에서 이렇게 다룹니다 달갑지 않은 신기록 지난달 7월이죠 실업급여 7,589억 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다 2개월 만에 또 기록을 경신 신규 신청자는 10만 1천명 전년 대비 7.5% 증가 참 이렇게 그러니까 2019년만 하더라도 역대 최고칠 때 신규 신청자가 10만 1천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그냥 수치로서 정확하게 그냥 증명이 됩니다 실업급여로 지급되어 있는 총액수가 2017년도에 5조 2,394억 원 2018년도에 6조 7천억, 2019년도에 8조 913억, 그리고 2020년도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총액수가 1조 1,800억 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용 사정이 악화된 것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죠 정책 당국자들은 극구 부인하겠지만 현재 고용 상황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최저임금 급등을 골격으로 하는 노동정책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월 13일에 발표된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위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연장과 또 임금 증가로 인해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취업자 비중은 2013년도에 18.9%에서 2020년도에 17.4%로 떨어졌고 정규직 같은 경우도 같은 기간 동안 18.4%에서 16.4%로 내려앉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통계 자료나 이런 것을 쭉 보면 그냥 머릿속에 당장 떠올리게 되는 용어가 돌파리 약장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의료시설들이 이렇게 부실했기 때문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약을 파는 그런 돌파리 약장수 약을 먹고 건강을 크게 해친 사람들 이야기를 어른들 함께 들었던 기억이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정책이란 것도 돌파리 약장수에 그대로 비유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돌파리 약장수는 약을 먹은 사람만 복용한 사람만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경제정책이나 이런 정책이란 것은 대부분 국민들에게 생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정책이 돌파리 정책이 되고 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삶을 망가뜨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부패 근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지만 사실상 돌파리 정책으로 인한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준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피해 액수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아마 훗날 문재인 정부의 실패 요인을 분석하면 소주성 소득주도성장 임금주도성장이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 결정적인 패착이었다 이렇게 아마 역사가들이 기록할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임금을 올려서 성장을 촉진한다 그런 정신나간 주장을 어떻게 지식인들이 내놓고 정치가를 설득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정신나간 그런 아이디어를 채택해가지고 집권 초기에 경제정책의 골격을 삼아서 밀어붙일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다음 달 다음 분기 내년에는 좋아지겠다 이렇게 뻥을 쳤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돌파리 약장수들이 정말 나쁘지만 정책의 그런 돌파리 약장수라는 것은 나쁨이라는 정도면에서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죠 임금을 올려서 성장한다 그거는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되는 것이죠 이론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이 참 후진사의 큰 특징이라고 봅니다 4월 15일 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가 한국개발연구원 KDI 원장을 새로 임명하는 모양입니다 현재 거의 뭐 확실한 것은 부경대의 홍장표 교수가 아마 임명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KDI 역사상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KDI 원장을 지냈던 원로들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KDI 내부의 연구진들도 부글부글 끌어오는 이런 경우는 거의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KDI 원장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이렇게 소란스러웠던 이유에 대해서 한국경제신문의 부국장으로 있는 정종택 편집국장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홍장표 부경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임금주도성장 소득성정책의 기획자이고 창안자이고 그 다음에 주도자이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문정부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첫 번째 경제수석으로 하고 1년 남짓하다가 소주성 문제 때문에 아마 물러난 그런 인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가 보편적 식견을 갖고 있다면 KDI 원장형을 스스로 접어야 된다 무엇보다 KDI는 그동안 정권의 신여가 아니었다 KDI가 지난 50년간 권력의 부침에 관계없이 국가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은 정권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장론이 우세한 연구기관이지만 DJ나 노무현 정부 때도 KDI의 연구자율성은 상당히 보장되었다 DJ정부 때 강봉균 노무현 정부 때 김중수 현정택 등 정권과 크게 무관한 인사들에게 한국개발연구원 KDI를 맡긴 것도 다 이유가 있다 그러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책 운용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라 그러나 그런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그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아주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자원에서 보면 소주성의 실패자를 또다시 중요한 장기에 중용하는 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그런 돌팔이 약장수에 비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구분한 다음에 책임져야 될 사람에게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은 개인사뿐만 아니고 국가의 일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장표 소주성 추창자의 한국개발연구원 KDI 원장 중임이란 문제를 한 번 정도 더 우리가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 강조명 아멘